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끈입니다. 호랑가시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크네요. 엄청 이쁘다. 호랑가시가. 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커요. 이렇게 뺑뺑 돌아 이렇게 크네. 예쁘게 잘 다듬어서 키우네. 아 설광아도 예쁘네. 설광아가 참 오래 피워주네요. 크리스마스 로즈는 한번 따뜻하다가 추위가 한번 쫙 오더니. 이거는 그 짜구나무하고는 틀린데 꽃이 짜구꽃같이 펴요. 예뻐. 엄마가 먼저 우리끼리 일정하고 찍으면 안 돼? 당신 봐도 예뻐.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져가지고요.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져가지고요.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져가지고요. 이렇게 길게 길게 늘어 거예요. 이제 동백은 좀 저가네요. 꽃이 되게 조그맣다 이거는. 노량동백 이쁜 겹동백인데 위에가 피어가지고 노랑 겹동백 지금도 선인장꽃이 꽤 오래 피네요 한 달 전에 찍고 간 것 같은데 이런 선인장도 요렇게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저 안에도 선인장이 예쁘게 꽃을 피었다가 지고 있네요 선인장꽃도 예쁘네요 선인장꽃도 예쁘네요 선인장꽃도 예쁘네요 이상입니다